아 오늘 또 외벽총소 로프타로 서울 현장에 왔습니다 어제 오늘 진짜 뭐같은 현장 걸려서 로프 단돌 할 때도 없고 조금 거시기 합니다 오늘 현장은 이렇습니다 옥상에 징크 판넬로 덮어 놨는데 빛각이라서 위에 로프 걸 때도 없고 조금 짜증나는 현장입니다 뒷면 타놓고 측면에는 제가 장비에 로프를 걸 던지 보조줄을 쳐서 내려갈 생각입니다 외벽 청소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같은 날 뭐 로프 타시는 분들 많은데 안전작업 하시고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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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파 양파 고추 진지 국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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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